영상을 찍扇이니스 크리스마트 해요 라면과 냄새가 좋아요 크리스마트가 저것 같아요 진심이 넉넉히 새코랑 마시멜로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크림치즈 요리를 좋아해서 좋아요! 면을 좋아한 것 같아요 마요네즈 첫째! 닐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네요 닐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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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치즈소스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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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따 아삭아삭 아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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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초콜릿 마카롱 치즈볼 초콜릿 초콜릿 좋은 맛이에요 중요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단무지 진리 음료들이 매운 진리 술에 먹으면 다 먹으면 좋겠어요 소시지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연어는 매콤한 맛이에요 새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치킨에 찍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치킨이 잘 먹어요 치킨이 잘 먹어요 치킨이 잘 먹어요 치킨이 잘 먹었어요 치킨이 잘 먹어요 소스맛입니다. 치즈볼 심지어 마카롱 팽이버섯 아삭아삭 매콤하고 맛있어요 단무지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 매콤한 맛 아삭한 느낌 드디어 와삭한 느낌 겉에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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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ient 띵띵 띵 띵 그리고 배고파 앜 sog emerge 나에게 써오는 방법은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